뭐야? 우리 타라고? 진짜?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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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야 너희들 식사부터 해야지 좋아하는 식당이 어디냐? 응? 응? 아 배고파 난 못 고르겠어 내가 골라봐도 되겠냐? 사장님 잡으러 하던데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십시오 야 죽톡 떡볶이집에서 떡볶이는 안 시켜 떡볶이만 시키면 어떡해 죄송해요 자꾸 이따 시킬게요 아니 난 그 니들 비싸고 맛있는 거 시켜주려고 그렇지 그러면 그러면 김말이 아 오케이 차도 많이 하고 나도 매운 거 다 잘 먹어? 매운 거 매운 거 진짜 잘 먹어 오 난 그때 요새 매운 거 잘 못 먹겠어 왜? 안 먹어버렸대서 와 이형아 너희 안 먹어? 난 배부르다 너희들 많이 먹어라 아 정말? 이형이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? 너무 맛있어 야 어디 가? 너 화장실 응 근데 마음에 왔을 때 오징어 튀김 미덕관 시켜놨어 응 좋아 너가 보고 맞어? 너가 보고 맞어?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왜 나 안 데려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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